치우친 영웅 방법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그 정도의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목표치도 그렇게 설정하시면은 패턴 변화는 좋은 자료예요. 알겠죠? 설명을 나름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런 틀에서 패턴 변화를 이해하시면 돼요. 토익도 이 part 2나 part 3의 대화체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 같은 걸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묵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입으로 뱉어서 익숙하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실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좀 길어졌네요. 다시 들어가서. 무슨 얘기했죠? 우리? Where can I find the human resources office? Where can I find the human resources office?에서 인사부가 어디입니까? Where can I find?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Where can I find the bathroom? Where can I find the post office? 다 다 팍 치면 되는 거죠. 이런 게 패턴 변화가 한 거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A. He should be gone before 5pm. 자, 무슨 얘기예요? He should be gone before 5pm. He should be gone before 5pm. 다섯 시 전에 그는 갈 거래요. Be gone이라는 건 떠나버리는 거죠. 갈 것이다. 그래서 should는 책임이나 의미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Expect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섯 시면 갈 겁니다.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안 되죠. B. It's down on the 13th floor. 자, 위치정부. 아죠? It's down on the 13th floor. It's down on the 13th floor. 라고 얘기죠. 밑에 13층이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층이 있나 보죠? 자, B가 정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 I can't find the source of the sound. I can't find the source of the sound. I can't find the source of the sound. resource가 나왔으니까 이제 source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source. 뭐 어떤 근원, 원천 이런 거죠. 그러니까 source of the sound는 그 소리의 원천, 소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당연히 안 되겠죠. 오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find도 중복되어 있는 그런 선택지였어요. 오케이. 16번 정리하고 17번으로 가보죠. No. 17. Would it be okay if I used your cup here?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패턴입니다. 너무 나아요. 이래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이래도 될까요? 이것도 괜찮을까?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패턴이죠. Would it be okay? Would it be okay? 그 다음에 if죠. Would it be okay if? 혹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좀 이렇게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네. 그러니까 덩어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I used your cup here? 그 다음에 if I used your cup here? 그 다음에 자막을 보시면 이제. Would it be okay if I used your cup here? 반드시 앞에 would가 나오면 뒤에도 같이 과거형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시간의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에 제가 예상문제 특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상적인 회합체 표현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도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근데 애들이 동의부를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왔으면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혹은 앞으로 미래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이라는 것이 우리말도 그런 게 있지만 공손함을 담아내거나 아니면 비현실세계, 가정의 세계를 담아내는 것.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시간의 과거가 이제 관련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심한 선생님들은 이게 동사의 무슨 형이다. 이름을 새롭게 붙이거나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면 되신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문법을 쭉 공교에서 배워오신 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어쨌든 과거형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의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would it be ok로 나왔을 때에도 used라는 과거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후퇴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카피어 써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복사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어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ould it be ok? 제가 그래서 공손하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would it be ok if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A. Actually, I don't think we signed up. Actually, I don't think we signed up. 보통 이제 sign up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이죠. 뒤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에 등록하다, 신청하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등록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Be. Yes. I could use a cup of coffee. 조심해야 돼. 예 쓰면 사용해도 좋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Yes. I could use a cup of coffee. I could use a cup of coffee. 라는 것은 카피어, 커피의 발음상의 함정이고요. 유의수가 또 중복이 돼 있기도 하고 자, could, 유의수는 want나 need의 의미예요. 그래서 Why don't we take a break? 좀 쉬는 게 어때요? 그랬을 때 Yes, that's a good idea. I could use a cup of coffee.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could, 유의수는 그래서 이 직역을 해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내가 커피 한 잔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could, 유의수는 상대방의 뭔가 제안 같은 걸 했을 때 아, 그게 필요해요. 그걸 원해요. 라고 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걸 기억하십니다. 역시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Sure, do you know how to use it? 됐죠? Sure, do you know how to use it? 네, 그죠? 미국, 북미식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이죠? How to, 부드럽게 how to 우리의 리을 발음처럼 해서 Sure, do you know how to use it? 복사기, 쓰세요. 근데 어떻게 쓸 줄 아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C번이었고요. 자, number 18 보죠. Number 18 Do you know if we have a holiday next Friday? Do you know if have a holiday next week? 아십니까? 뭐 사실 여부를 Do you know if Do you know if Do you know if Do you know if we have Do you know if 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아세요? Do you know if we have a holiday next Friday? 그리고 We have a holiday next Friday? 아, Friday이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휴일인지 우리말은 빨간 날이죠. 자, 그런지 아닌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A Yes, and we have a Thursday too. 자, yes니까 맞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안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Yes, and we have a Thursday too. 자, we have a Thursday too. 자, we have a Thursday too. 자, 우리가 쉬는 목요일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금요일 날 쉬는지 안 쉬는지 혹시 알아요? 휴일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도 쉬는 날이다. 다음 주가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B No, it hasn't been turned in yet. 자, no면은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no라는 것이 이제 do you know를 가지고 no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we have a holiday next Friday 라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로 담아내도 괜찮은데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No, it hasn't been turned in yet. It hasn't been turned in yet.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turn in hand in submit send in도 있는데 send in은 보통 우편 따위로 보내다 이런 뜻이고요. 조금 다르죠, 남의 세 개는? 어쨌든 제출의 의미입니다. 제출되지 않았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 During the week is probably best During the week is probably best 주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죠. 정답은 A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덟 문제 힘드세요?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나머지 7문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7문제 살펴보죠. 열광 좀 했더니 더워서 팔도 걷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죠. 네, 여러분들 팔을 걷어붙이고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열심히 또 해봅시다. 자, 19번이죠. 자, 들어보세요. Who is taking over as the leader of this project? Who is taking over as the leader of this project? 다시 Who is taking over? Take over take은 기본적으로 내 쪽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가 뭘까 뭘 넘어가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림이 그래서 누구로부터 뭐가 넘어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 쪽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take over from somebody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런 somebody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take over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 직책을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take over as 그 다음에 지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Who is taking over as the leader of this project? 이렇게 Who is taking over as the leader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 누가 오는 거죠. 인수인계를 프로젝트의 리더가 누가 될 것입니까?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나무 되어 있고요. A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은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The new one이라는 게 The new leader 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The new one hasn't yet arrived. 새로운 리더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더라도 이게 답이 돼요? 안 돼요? 새롭게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새로 오실 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로 오실 분이 누구냐고 다시 묻겠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한 번은 곱씹어 봐야지 오답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몇몇 분들에게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I think Tom would be the best choice. 괜찮아요? I think Tom would be the best choice. I think Tom would be the best choice. Tom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괜찮죠? 물론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새로운 리더가 될 건가요? Tom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 의견은 Tom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죠. 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 No one said anything about the new leader. 혹은 이제 앞에 얘기했으니까 No one said anything about it.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누가 새로운 리더가 될 것입니까 물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뒤에 그게 아니었죠. No one said anything about a meeting today. No one said anything about a meeting today. 오늘 회의에 관련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 회의에 관한 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의에 관한 걸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물었으니까 정답 B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20번 보죠. 선택의 운동은 Would you like to ride home together? 자, 집에 같이 타고 가실래요? Would you like to ride home together? Or are you still busy? Are you still busy? 자,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에요? 그림 그려보시면. 그렇죠.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서 자, 이제 집에 갈 건데 같이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직도 일할 게 좀 남았냐? 바쁘냐? 이런 얘기겠죠? 자, 들어보세요. A I'm going to stay for a little while longer I'm going to stay for I'm going to stay 이런 발음도 나와요. 북미 발음을 구사하시는 요거지 녹음하신 분도 교포시죠? 근데 거의 이제 뭐 미국에서 아마 잘하신 케아닷 분이니까 미국 분이니까 착한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름이 떠올리다가 막 생각합니다. EBS에 많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명인데 Going to를 아예 gonna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근데 going라는 것은 그냥 going하고 이 gonna까지 가지 않고 그냥 going to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I'm going to stay 이렇게 going to, going to, gonna 가기 전에 going to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죠. going to, going to 자, going라는 것은 어떤 발음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going라는 것의 원래 응 발음인데 그거를 조금 구어처로 발음하다 보면 이제 N 사운드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oing이 아니라 go in 이렇게 So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하지 않고 where are you going? 응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어떤 석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발음하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응 발음으로 한 것에 뒤에 T가 붙으니까 N 다음에 T가 또 이렇게 동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international, 인터넷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렇게 발음 현상이 일어나서 going to를 go in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아예 붙여서 그냥 gonna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발음도 있어요. I'm going to stay for a little while longer. I'm going to stay a little while longer. 조금 더 머물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I'm still busy. 그래서 지금은 같이 타고 못 가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됐죠? B. I don't think he even came in yet. I don't think he even came in yet. Come in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 회사 맥락이면 출근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 출근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출근한, 출근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 자, 답이 안 되죠? My car is parked right outside. 자, 조심해야 됩니다. My car is parked outside. 내 차는 밖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직도 바쁘십니까? 아, 그랬는데 내 차는 밖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나는 운전하고 가겠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설이죠, 소설. 이 맥락에서 어색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같이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바쁘십니까? 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업무가 끝났으면 나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업무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나 먼저 갈게. 이런 의도를 단풍히 얘기한 건데 내가 내 차는 밖에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 차를 운전하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의미가 연결이 될 듯 하지만 딱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던데요. 같이 지금 갈 수 있는 업무가 끝나냐 아니면 아직도 업무가 남았느냐. 이런 맥락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21번 다시요. 자, Supposed to come in for an inspection today. 이걸 잘 잡으세요. Susan 이름과 첫 단어가 잘 안 들렸다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Come in for something이죠.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asn't Susan supposed to come in for an inspection today? 오늘 점검차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현재 와 있는 거예요? 안 와 있는 거예요? 안 와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Be Supposed가 이렇게 과거형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 Was Supposed나 Were Supposed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기로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근데 왜 안 된 거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She's not coming until three. 자, She's not coming until three.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나 돼야 올 것입니다. Not until라는 것은 예상보다 뭐가 늦어질 때 언제나 돼야 비로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he's not coming until three. 라고 하면 셋이나 돼야 올 거예요. 오늘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셋이나 돼야 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B This evening seems like a good time. 자, This evening seems like a good time. 자, 오늘 저녁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관련된 함정이었고요. C 자, 오늘 8시쯤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Come, came.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만들어봤어요. 자,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2번 경비원께서 방금 떠나셨나요? 사실 여부 물었습니다. A I think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다. 누가? 경비원이? 이상합니다. It's time to go는 말한 사람과 이제 갈 시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물었던 것은 경비원이 떠나느냐의 사실 여부였으니까 안 되죠. B A package was left for you. 자, a package was left for you. 자, 소파 하나가 당신에게 남겨줬다. 소파 하나가 당신의 이름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에요. 묻고 있는 건 경비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자, 이것만 묻고 있었습니다. C Yes, he just walked out. 됐죠? Yes, he just walked out. 그러니까 walk out이라는 게 파업을 하거나 이런 의미들이 대미더라면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걸어서.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이 C로 연결됐네요. 자, 그다음 No.23 13번 My project list is in the drawer in my desk. 음, 평소문이에요. My project list is in the drawer in my desk. 자, My project list is in the drawer. My project list is in the drawer in my desk. 자, is in the drawer in my desk. 네, 그렇죠? 책상 안에 있는 서랍 속에 있다. 내 project list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될 수 있죠. 한두 개로 이렇게 패턴화시키기가 좀 어렵고요. A In the top drawer 응, 여기 답이 돼요. In the top drawer In the top drawer 서랍이 보통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서랍, 제 윗서랍을 얘기하는 겁니까? 되문드는 거죠. 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답이 되는 경우도 있죠. 발음이 이상한 거는 거의 100% 도달을 보셔야 되는데 답이 중복되는 것은 한두 문제씩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이게 답이 없고요. B 뭐 답을 수거해 보세요. The files haven't been updated yet. 응, the files haven't been updated yet. 파일들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project list가 어디 어디 장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관련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C I'd like to withdraw some money. 자, I'd like to withdraw some money. 자, withdraw는 여기서 그냥 인출하다 했겠죠? 돈을 좀 인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은행 가서 할 수 있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drawer가 나오니까 이렇게 함정을 맞는 거죠. 발음이 유사한 걸로. 자, 정리하고요. 23 No. 24 24 Which office do you work in? 할 말하죠. Which office do you work in? 어느 사무실에서 일을 하십니까? Which office do you work in? 자, 들어보세요. A They are part-time employees. 자, they are part-time employees. 비정규직 Part-time employees다. 아니고 B The Stevenson account The Stevenson account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account는 거래처를 얘기합니다. 이게 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LC에도 RC에도 그래서 어디 어디 account하면 어떤 회사와 어떤 고객관의 관계 그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회사명 같은 게 나오고 account가 나오면 그 회사 거래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Stevenson 거래처예요. 안 되죠? 어느 사무실에서 일을 하십니까? C I'm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됐죠? 그래서 office라는 것은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딱 하면 부서는 which department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서명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도 accounting department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accounting office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부서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사무실, office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답이 됐어요. 오케이, 자, 25번. 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Why don't we cancel tomorrow's meeting? 자, 내일 회의를 취소하는 게 어떨까요? 자, 들어보죠. A That's probably a good idea. 자, 어렵지 않죠? 제안해야 되는데 That's probably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정답 됐고요. B In this employee packet 자, in this employee packet 자, packet이라는 것은 정보 꾸름이에요. 그러니까 employee packet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안내 책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뭐 장소를 물었거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We haven't scheduled the conference yet 아직 컨퍼런스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내일 회의를 취소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Part 2를 해봤습니다. 자, 중간에 그 뭐 패턴 회화 얘기하자고 강의 좀 길어졌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앞으로 토익 설출하고 나시면 뭐 영어 공부를 또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강의 길어졌다고 자, 좀 기운 내쉬고 자, 3강 Part 3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